1차차 저기 차 한 대 있고요. 여기 주차된 차들이 있네요. 주차된 차, 정차된 차. 여기를 지나가는데 상대차가... 어어어... 이러! 여기 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죠. 저 뒤에 불빛이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 불빛이 보이더라도 가다가 내가 좀 비켜주고 저 차도 이쪽으로 비켜주고 그래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주차된 차가 두 대 보이고요. 정차된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중앙선을 물고 갈 수밖에 없어요. 물고 가는데 여기 상대차를 보고 내가 속도를 줄이면서 내 오른쪽으로 비켜주려고 하는데 그냥 와서 내립니다. 상대차가 음주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왔는데요. 그런데 블박차가 중앙선을 물었기 때문에 블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경찰에서 얘기한답니다. 상대방은 음주에 가속인데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제가 중앙선을 넘어갔다고 저를 가해자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었고요. 거의 다 지나갈 무렵에 상대 차량이 보여서 오른쪽으로 비켜주려고 핸들을 틀었는데요. 그런데 상대가 그냥 와서 들이박았습니다. 블박 영상 잘 보면 상대 차량은 브레이크를 사고 난 후에 12초 뒤에 기어를 피해 놓기 위해서 그때 브레이크 받는 것 같습니다. 상대는 음주운전이에요. 그래서 수치가 많이 나왔네요. 면허 취소 2년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온 것은 맞지만 이런 사고 중앙선 넘어온 쪽이 불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가해자라고 합니다. 제가 가해자가 맞나요? 상대방은 저한테 죄송하다면 계속 합의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00대0이 아니면 상대가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한 차 정상적으로 오는데 갑자기 중앙선 집원차로 부딪혔다. 그럴 때는 음주운전 때문이 아니죠. 또 음주운전한 차는 신호에 따라갔는데 갑자기 신호에 따라 부르셨다. 그럴 때는 음주운전에서는 그냥 처벌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100대0이 아니면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 낸 거 그러면 그쪽도 처벌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형사비해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블박차는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중앙선 집원 사고는 아니라서 보험 처리로 끝나는데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블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보겠다는 거죠. 가해 차량으로 보느냐 아니냐 이것은 벌점을 누구한테 주느냐. 그런데 상대는 어차피 면허 취소니까 별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블박차가 더 잘못했으면 사고의 결과에 대해서 나 빼놓고 다친 사람에 대한 벌점은 가해 차량에게 주죠. 51 대 49 그래서 51한테 몰빵을 주는 겁니다.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고 그런다는데요. 여러분은 누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블박차가 중화선 물어서 상대의 진행 방향을 방해했으니까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아니, 상대가 술 먹고 저렇게 빨리 오면 어떡해. 뻔히 넘어오는 거 바꿔봤잖아. 그래서 또 줄였어야지. 그냥 와서 들이받네, 상대가 더 잘못이야. 상대 100% 잘못이야, 투표 시작. 여러분의 의견은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4% 있습니다.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2%.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죠. 상대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84% 있습니다. 저도 일단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블박차에도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줌별에 불빛 안 보여요.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쯤 보이겠죠? 이럴 때 뒤로 빽 하나요? 빽빽빽빽빽빽빽? 그랬다가 또다시 가려고 하는데 또 불빛 보이면 또 빽빽빽빽빽빽빽빽빽? 계속 가다가 빽, 가다가 빽.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요. 저 차가 이쪽에는 공간이 많아요. 이쪽으로 좀 비켜주고 내가 이쪽으로 좀 비켜주고 그럼 되죠. 그런데 저 차가 그냥 오네요. 나는 멈춥니다 서서히. 오른쪽으로 좀 비켜주면서. 그런데... 저도 상대차 100%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뻔히 블박차 들어오면서 불빛이... 블박차 라이트 켰나요? 켠 것 같네요. 여기, 여기, 여기 뭔가 비치는 거 있네요. 블박차 라이트를 켰으면 저 차가 뻔히 보이는 거죠. 뻔히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 켰네요, 여기, 여기. 이거는 블박차 거겠죠? 뻔히 보이는데 아무리 그리고 공간이 많네요. 중앙선이 바짝 붙어왔어요. 이렇게 붙어오지만 이쪽에 공간 많이 있잖아요. 도로가 3m예요. 3m 갓길까지 있어요. 그러면 한 3.2m 되죠? 차 폭이 2m가 안 됩니다, 승용차들. 2m 되면 큰 차여야 돼요. 한 180, 190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바짝 붙으면 저쪽 오른쪽 1m는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1m 이상 있어요. 오른쪽으로 비켜주면 덧나나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다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상대차 100%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러나 블박차가 오른쪽으로 좀 더 비켜줄 공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기서 차가 오면 내가 오른쪽으로 빨리 비켜줬어요. 좀 더 빨리 비켜줬더라면 저 공간이 더 있어서 좀 더 비켜줄 수 있는데 좀 늦었더라면 그런 점은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더 정확한 것은 상대차의 영상도 함께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블박차가 가해 차량에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은 여러분의 96%, 저도 역시 상대차 잘못이 더 커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